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팀에서 남은 상황을 함께 감당하는 게 맞는 일인지요. 우리 팀장님 인생 되게 깔끔하게 사시네. 되게 깔끔해. 경호도 바르고 눈치는 좀 없는 것 같고. 우리가 뭐 급수가 낮아서 5급 밑에 6, 7, 8급들이라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줄 아세요? 아니, 저 인간한테 다른 목적이 있다. 아니, 그거 몰랐던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. 네? 하지만 직장이라는 데서 살아남는다는 그것 말고도 뭐 하나는 더 있을 수 있구나 싶으니까 같이 한 거예요. 내가 내 사명감 챙겨온 시간을 왜 팀장님이 함부로 미안해요. 왜 멋대로 하찮게 만들어요? 네. 계속 미안해나 하실 거면 때려치세요. 어쩌다 여차저차 선 막 넘는 황동준은 같이 일할 맛이라도 있었는데. 뭐 그 예의처를 가며 때 다 미지간한 황동준은 재미가 없네. 안 끌려요. 재미없어, 재미없어. 지금 보니 다들 5급이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네. 그렇죠? 그렇지? 캐릭터를 봐. 이렇게 셀 일이냐고. 여기 아닌 감당이 되겠냐고. 팀장님 뭐 하세요? 네? 시간 다 나겠네. 저희 여러분. 진짜 고맙습니다. 뭐래. 매력 없다니까. 이거 하나만 하고. 안 어울려. 재렸어, 재렸어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그걸로 엄청난 ediativa. 감사합니다.